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절대 보금체질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 보금체질이 아니면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보금치유와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구역권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보금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응답 속에 전도의 현장 속에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구역권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강서 이대교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구역권과 기초메시 11번 하나님의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 권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이 부분 좀 보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 예수의 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이 가사 들을 때마다 생각하고 고백할 때 예수의 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응답 많도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상놈들이 생각할 때 나는 받은 응답이 별로 없는데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대워주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수의 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증거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어떤 축복 축복 중에 축복 또 이게 응답 중에 응답 다시 말하면 어떤 증거 예수 믿는 증거 그리고 능력 중에 능력 이게 뭘까요 예수 믿는 자에게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증거 많도다 능력 어떤 응답 많도다 이게 뭐냐 이거죠 축복 중에 축복 응답 중에 응답 능력 중에 능력은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나타나는 어떤 축복 결과 예수 믿어서 오는 어떤 의식주라든가 우리 삶의 어떤 되어지는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위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나와 함께 나와 함께하는 것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인마늄엘 우리 우리 다시 말하면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 관계된 모든 곳에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남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 하고 남는 게 뭘까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남는 게 뭘까요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영생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게 받은 증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수많은 수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함축에서 열두 가지의 어떤 변화 신분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 이게 예수 믿는 재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신분과 권세가 좋은 것이 증거거든요 증거 중에 증거 다른 걸 찾지 마시고 본질이 변화된 것이 축복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드 임만웨어 그 다음에 원뎐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에 함께 하고 그러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삶의 평안함이거든요 그리고 확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수요일 날 이제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에 하나님 24 제자의 삶 이게 나 우리 모든 것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고 증거 중에 증거라는 것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 다시 말하면 권능 능력이거든요 권능 이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권세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이죠 힘 이게 4대 2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의 땅가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고 4대 1절 8절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이 말 속에는 성령 충만을 누리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증인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라든가 또 우리 하도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자꾸 지탄을 받고 있으니까 지탄 받는 거라는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신천제라든가 사랑제일교로 인해서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니까 지탄 받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사역과 정부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듯이 핍박 정도가 아니라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크게는 사실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목숨에 유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움츠려야 되겠죠 제한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보금운동이 확산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염증에 힘이 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면역이 약화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병이 올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피곤할 때 오는 게 있거든요 잇몸이 좀 안 좋다든가 기가 약간 아프다든가 피곤하고 면역이 떨어질 때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힘이란 말은 이 영적인 힘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어떤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 영혼 정신 육신에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힘이 빠지고 뭔가 두렵고 뭔가 우울하고 환경적으로 오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오는 약화된 거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힘이랄 때 뭔가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하느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자꾸 오늘 말씀처럼 영화를 악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려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에는 이 부분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제 권찰이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잠깐 오후에 저녁때쯤 돼서 운동하고 누굴 잠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아이 하나가 있어요 아이 이게 한 유치원인 유치원생 얘가 성격이 얼마나 좋든지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제가 운동하고 가끔 싸워나 가면 이게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아버지라 했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지금 저도 뭐 숙련이 되니까 할아버지라 했자 60점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이제 뭘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굉장히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 그 아빠가 엄마가 이혼을 낸 거야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워요 할아버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식당을 그래서 제가 관계를 뵙고 이제 작년에 이렇게 캠프했었는데 잘 안됐어요 이분이 관계를 해가지고 보금을 영접하려고 보금을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목사님들도 왔다 가고 식당이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호의적이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내가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운동하면서 그런데 이제 막상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캠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제 흑암이 막은 거죠 잘 안되요 연결이 안됐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유치원생인데 이제 이 할아버지 다시 말하면 이 사장님의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마 이제 며느리하고 이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키우는데 그 얘기는 안 하는데 되게 할아버지 살만 가지고 나의 옆에 애가 유치원생인데 내가 막 이렇게 수영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되게 따르면서 정이 굶지는 거죠 막 가면 안 돼요 저하고 같이 놀아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없을 때 얘 따라해봐라 그래서 얘는 뭐 주의를 주의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일어 일은 따라해봐라 일어 일은 일어 일은 할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일어 일은 일어 일은 할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운동하고 전에 싸움을 할 때 이렇게 앉아있는데 가가지고 얘가 뭐라냐면 상기시켰죠 따라해봐 목사님 따라서 목사님 뭐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했다 이 아이에게는 어쨌든 뭐라고 했냐면 일어 일은 할아버지 앞에서 일어 일은 일어 일은 할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피 웃더라고요 내가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이분에게는 복음을 내가 전할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가 지금 유일하게 운동하고 가는 거 싸우려니까 거기서 불신자들 몇분들을 많이 알거든요 목사님들도 운동하고 오는데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윤리적인 것만 보지요 저는 이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여기에 복음 증거대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몇 명 영접하고 지금 코로나 끝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신하는 분과 아내분을 다락방하기로 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에도 핍박과 제한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뱀처럼 지혜로 꼭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 운동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왜 권능이 필요하냐 증인되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되려야 되잖아요 권능받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수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힘을 주시겠다 권능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취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의 역사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이더라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다 이게 내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말은 이 말씀과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이 말씀과 그리고 중요한 2, 3, 7 나라와 전도죠 전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중요한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때 이 시간에 나에게 영혼 정신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율법 체질이 보금 체질로 그리고 종교가 아닌 보금으로 그리고 내 예체질이 에베스 사장 22절 말씀처럼 의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증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등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가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에베스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천이 뭐냐면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나의 실천이 뭐냐 이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 나만의 나의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뭐예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 시간에 가장 힘을 얻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내게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우리 가문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질병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좀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불신자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데 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렇게 고독하고 말을 못하는 절망적인 문제가 맞냐 이게요 여러분 이게 답의 답 그리고 우리가 위기 같잖아요 이게 기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 시간대 오늘 본 말씀처럼 오직 여하를 악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보금치유와 24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부터도요 이렇게 문제 있을 때나 갈급할 때는 뭐 기도 수첩을 뭐 이렇게 탁 뭐 아침에 일어나서 탁 한다든가 저녁에 탁 한다든가 그거를 제가 보통 기도 수첩은 저는 이렇게 몇 년 전에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책만 봤죠 책도 안 볼 때도 있었고 동영상은 뭐 어쩌다 한 번씩 보고 그러지 매일 어떻게 보면 사냥하는데 근데요 작년에 거의 6개월은 매일 했어요 6개월은 TV를 TV가 보고 저는 TV 봤자 TV 봤자 뭐 스포츠하고 뭐 뉴스만 보잖아요 그것도 보기 싫을 정도로 집중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거의 뭐 했죠 요즘 와서는요 기도 수첩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아침에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또 그런데요 어떨 때는 요즘은요 이 기도 수첩 동영상 보는 게 자네는 막 갈급함으로 이렇게 꿀맛같이 막 답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적으면서 했거든요 적으면서 이런을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떨 때는 누워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앉아도 듣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앉아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요즘은 안 해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편안하거든요 안 해도 성령 충만하거든요 갈급하지 않거든요 문종 해결이 됐거든요 차라리 TV 보는 게 낫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어느 단계를 넘어서서는 뭐 여롭게 하겠죠 근데요 이런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우리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 문제 없고요 등 따시고요 편안하면요 무슨 요한 악망합니까 보금 절대 보금 뭐 절대 보금 체질 뭐 기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봐야지 저주에 한번 걸려봐 걸리란 말이야 걸려봐야지 거기서 나를 속령 받았다 해방 받았다 이 감격이 이 체험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치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체험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힘을 얻고 여기서 뭔가요? 답을 찾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나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만의 시간에 행복을 찾고 답을 찾고 힘을 얻으면요 사단은 결박되고요 아 내가 속지 않고요 체질이 반드시 변합니다 변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신학할 때는 그러잖아요 구원의 서정에 보면 선택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칭의 칭이란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순간 이렇게 변화했다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지 않고 영생을 얻고 믿는 순간 재화 사망의 법에서 또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흑암의 권세에서 이건 칭의야 너를 어렵다 하시고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보고 칭의라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말할 때는 성화 성화 영화는 영화는 이제 천국 가는 거에요 성화라는 말은 우리가 말할 때 보금체질로 가는 과정이에요 치유되는 과정 체질이 변화되는 각인뿌리가 바뀌는 것을 보고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잖아요 이것은 칭의이거든요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아니요 거기서 끝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거나 실패하진 않거든요 정지할 수 없고 송수할 수 없거든요 문제는 성화가 문제에요 성화 이걸 보고 우리는 보금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개인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 보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성령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은 일반교에서 말하는 저도 고등학교 때 막 성령이 오셨네 넘어지고 자빠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되겠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오셨네 막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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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요 순복음에서 말하는 은사로 불 뜨거운 성령 받아라 받아라 이게 성령이 아니라니까 이 성령은 사실 어때요 삼위일체요 삼위일체요 삼위일체 뭐라고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밖에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이 뭔가 자격과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거든요 충원함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릉소서 3장 심지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0자리에 보면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영의 종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와 성령은 각자 개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와 성령은 본체가 하나라잖아요 본체가 하나예요 본체가 하나라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의 신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육격이 하나기 본질은 하나기 때문에 사역적인 측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는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자의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또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뭐 내 안에만 계시야지 다른 사람 모든 믿는 자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수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성령 그 예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 그 오늘 요한일서 아니 요엘서 2장 28절 말했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사도인 인장님이 말하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문제에 해결하신 재앙과 저질 것 것인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는 것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누릴 때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그러면 당연히 뭐가 와요 변화가 오죠 아니 예수님이 삶 저주를 해결했다면서요 그럼 이 그리스가 내 안에 계시고 이 그리스를 실제 믿고 누릴 때 당연히 이 삶 저주는 물러가게 돼 있죠 우리는 이걸 잘 인식 못하고 누린다니까 그러면서요 여러분 로마서 8장 구절에도 보면 로마서 8장 구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라데스 2장 20절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그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날에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16절에 보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가 보내겠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리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고 확신하고 누릴 때 반드시 뭐라고요 변화가 오게 돼 있고요 변화가 오게 돼 있고요 이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고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 14장 아까 얘기했던 16절에 17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힘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성령을 누릴 때 자 보세요 실천 이게 실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네 번째 뭐가 옵니까 반드시 반드시 결과 이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게 되느냐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근본 변화가 옵니다 이거는 확인된 거라고 확신하죠 또 어떤 변화가 옵니까 체질이 바뀝니다 체질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각인 뿌리가 바뀝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각인 뿌리를 표현하면 어떠냐 이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불신앙 또 우리도 모르는 이 사단이 주는 우리의 낙심과 불안과 염려 이게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이 발견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 축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권능은 어떤 기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기적으로 성사명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세는 이 권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정치인들의 자녀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고편적으로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의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중에서 중요한 CEO 같은 분들이나 정치인들 특히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전화를 할 수 있고 기간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에 대한 것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냐면 이분들은 권세라는 말은 뭐냐면 이분들은 특권층에 있는 분들이에요 특권층에 특권층에 어떤 신분이 장관이고 정치인이고 회장이고 사장이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확신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본의 변화가 받은 자다 그리고 우리는 열두 가지 열두 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 열두 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았다 이 부분을 끌어오시 누리셔야 돼요 누리다 보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는 신자의 일곱 가지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축복 이걸 누리면 됩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연서 5장 8절을 보면 사단은 오는 사자까지 두려다니지만 믿음을 굳게 믿음을 굳게 해 저를 대색하라 하잖아요 디모토에서 6장 10의 절에 보면 영생을 뭐하라고요? 취하라 하잖아요 이미 주신 건데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 흔들려버리면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에게 속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면 아 그렇구나 하면 우리가 느리는 거죠 특권을 또 우리에게 주신 다섯 가지 확신 있잖아요 확신 자녀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인도에 대한 사자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그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특권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신분에 대한 어떤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확신해야 되고요 이거는 확신 그리고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게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상대로부터 내가 자신을부터 무엇을 하고 있다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지워지는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사약을 많이 안 하고 안 하게 되어지고 전도 안 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사약 안 하는 것 같고 부신자 같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확신이 있고 우리가 사문을 누린다면 그것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까 막 움직이고 막 뭐가 막 다니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신분에 대한 확신 권세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확신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울하게 해주시는 어떤 실제적인 누림 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번주 구역공과는 원래는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특권 중에 다섯 가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부분이었는데 이건 우리 단임 목사님이나 또 많은 부분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은 수없이 들을 부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이 권능과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과 우리에게 주신 특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해낼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권세 중에 권세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뭡니까 28절에 보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이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도록 누림이죠 누림 쉽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더 나가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다음마다 누리셔야 돼요 권세 그 권세 중에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보면 10장 19절 말씀처럼 뱀과 정갈과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정복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반대말은 뭡니까 누림이 아니라 눌림이냐 눌림 여기서부터 우리는 회복받은 거거든요 눌림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복하고 번성하고 오히려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거거든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와를 악망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이 특권을 누릴 때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생겨요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번 주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한 20년께 사행하셨고 또 퇴임을 1년 앞두고 올해 말고 내년에 하시면 퇴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전사님이 워낙 열심히 특심이고 바르시고 또 성장도 이렇게 바르게 하신 것 같아요 아직 뭐 거의 올인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요즘 와서 이렇게 꾸란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전사님이 또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마지막 남은 1년을 어떻게 사행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아 이 개인 한 사람을 제대로 치유하고 도와서 제자로 세워지구나 다시 말하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미션을 줘서 특별히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은 어떤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아 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중에서도 또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이 능력 권능은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이 증인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증인되리라 하잖아요 불신자에게 보금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자입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과 우리 우리 아내와 우리 밖에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특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 특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불신함과 흑암의 쓰레기과 우리의 체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 이거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걸 다 알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뭐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대단하다 그런데 나에게는 뭐 문제가 있다 이거를 구체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영적 리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영적 시스템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뭐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이클 이렇게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리듬과 영적인 시스템과 영적인 사이클인데 이게 뭐냐 나만의 집중의 시간들을 강단 말씀과 매주 강단과 매주 주일 강단과 뭐 수요일 금요차라 메시지 얼마나 좋습니까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라든가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든가 강단과 그 다음에 어떤 본부 훈련 메시지 훈련 메시지 이런 우리 또 다락방에 있는 중요한 목사님들 메시지 참 많잖아요 훈련 메시지들이 이런 걸 가지고 나만의 집중의 시간들을 말씀, 기도, 전도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 돼요 그러면요 이 사이클 이 리듬이 이게 되면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느끼는 게 뭐냐 저는 한 번도 전에는 느낀 적이 없었는데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 저희는 고천사니까 혼자 걷잖아요 저녁에 늦은 시간이든 10시든 아파트 주위에 또 이게 고천은 촌이예요 들력이 있기 때문에 한 시간 메시지 들으면서 듣는 시간들이 걷는 시간들이 얼마나 좋은지요 힐링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도 걷기 명상이 있잖아요 걷기 걸으면서 이렇게 새벽 숲을 걷는다 하잖아요 걸으면서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불신자들도 자기 전문직 할 때 전문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한다 어떤 사람은 연예인 같은 경우라든가 가수 같은 경우라든가 거기에 집중할 때 굉장한 삶의 활력성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리듬과 나만의 리듬과 이 시스템과 사이클이 되어지면요 특별히 여러분 안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위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이 시스템만 점검해주면요 이걸 점검해주면 돼요 점검 여러분 남편들도 보면 출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계 쪽에 이러시는 분을 보면 그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게 제대로 이렇게 그 기계를 이제 작동시켜야 되잖아요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게 잘 안될 때는 그 기계를 제작한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는 사람은 가끔 출장 오는데 왜 오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이제 업체에서 그 기계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기계를 이렇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니까 또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 설계한 사람이 만든 사람에게 문의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딱 가서 점검만 딱딱딱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역에 여러분 코로나로 있지만 그런 부분을 딱딱 점검해주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감독들이 야구 운동선수 감독들이 전에 이렇게 선수들처럼 뛸 때는 선수들처럼 젊었을 때는 축구를 차는 거 야구하는 거 배구하는 거 잘했죠 지금 감독들 해보라고 그러세요 말은 잘해요 지금 전에 현역 때 했던 것처럼 하라면 못해요 삑사리 삑사리 근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딱딱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니까 그 선수들을 그냥 중요한 기술적인 것만 딱딱딱 얘기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선수 기술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아이 아까 유치원아이 수영하는 방법을 물뜨는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얘가 몇 천을 뜨더라니까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힘 빼라 이렇게 해라니까 딱 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영적인 어떤 치유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영적인 리듬과 그리고 사이클과 시스템을 하도록 말씀 기도 전수 속에 들어가고 또 운동 속에 들어가도록 조금만 도와주면요 점검만 해 줘도 돼요 전화든지 카톡이라든가 이렇게 탁탁탁 해 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사역을 여러분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으셨기 때문에 힘을 얻으셨기 때문에 전도와 지역사역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이 권능과 이 권세는 언제 나타나느냐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언제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본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이게 여기 27절에 보면 송사한다 그랬는데 내 원통함을 송사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원통함을 수리하신 바트 못한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곤비하고 다시 말하면 한계가 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조금 말씀드릴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주일 강단에 와가지고 특히 저는 금요철학 때 요즘 여러 성들이 왔을 때 몰랐는데요 금요철학 때 같은 데라든가 주일날 보면 비대면 예배드릴 때 심할 때는 한 20명이 예배드리거든요 금요철학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이게 메시지 들으면 혼자 이렇게 뭐랄까 과외받는 느낌이에요 곧 듣는 순간 지난주도 보면 이미 받은 복이라는 얘기 말씀하시는데 곧 듣는 데 얼마나 메시지만 들으면 좋은 것 같아요 듣고 나면 바깥 나가면 때도 현실이잖아요 문제가 딱 오고 그러는데 예배드릴 때만큼은 너무 좋더라고요 다 될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예배드릴 때는 수용할 것 같고 양복할 것 같고 초월할 것 같고 다 될 것 같아요 막상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저는 오히려 사람이니까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원통하고 우리에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피곤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능하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은 안 그런데 전에는 나도 전도회가 참 부럽더라고요 야야하기도 하고 포럼하기도 하고 있었던 얘기도 하고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불만부터 시작해서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녀 문제 때문에 짜증났던 것부터 시작해서 딱 외적을 좋아해서 딱 전도회 때 얘기하더라고요 강감하시면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목사는 없어요 혼자 하나하며 포럼해야 돼요 남자들도 이렇게 보면 포럼하는데 저는 지금간에 혼자 이 원통 그리고 뭐 이런 평신도들은 이렇게 잘못했다 저렇게 잘못했다 해도 당연히 말씀 속에 목회자 목사가 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게 얘기가 안 돼요 그런데 이사야는 내 원통함을 내 송소함을 듣지 못한다고 그냥 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작은 신의 외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세미한 부분들을 보게 하신 거라 이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언제 이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할 때 오래된 문제라고 오래된 문제라고 인식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불신함과 체질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전부 기회를 삼으시면 돼요 이미 여러분 다 그 부분들을 누리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적 시스템만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증인으로 그래서 영원한 원약 시대적인 원약을 붙잡고 이게 시대의 원약이 영원한 원약 보금이잖아요 시대적인 원약 뭡니까? 2, 3, 7 오늘 강단 주일 수요일 금요일 원단 이 부분을 놓고 본부 메시지 듣고 기도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결론 이미 이사회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신분 이 권능은 권세도 마찬가지지만 권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할 때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는 이 권한 권세가 있습니다 보금 증거할 때 보금 증거할 때 상대가 운명이 바뀝니다 흑암으로부터 결별합니다 이게 권세를 사용하고 권능은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누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역 영증의 힘이죠 지력 올바른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 체력 그리고 경제 제가 어느 지사님에게 말씀을 슬쩍히 던졌어요 남자 지사님에게 교회 헌금해라 교회를 위해서 먼저 헌금해라 헌금의 축복을 더 누려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력 인력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응답을 줄 수 있는 그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혼자 아니면 또 지역에서 모여서 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에 증인됩시다 이렇게 자신에게 아니면 또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으면 이분을 시나 고백하셔서 이런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다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됩시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대교고 사랑하는 기한일꾼들에게 여와를 악망할 때 세임을 주시는 영적인 힘 권능 영적인 힘을 얻음으로 말 미야마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눌린 부분이 있다면 상한 부분이 있다면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셔서 24 제자의 응답을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전도자로서 제자로서 복음운동과 또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을 영적 시스템 속에 또 영적 사이클 속에 리듬 속에 돌아오도록 이를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